루어낚시 백문천답 포인트 이동 중입니다. 루어낚시 백문천답 저자인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. 루어낚시 백문천답의 저자 조홍식입니다. 루어낚시 백문천답 이 책이 발간된 지가 벌써 2005년도에 나왔습니다.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. 구속작이었던 루어낚시 첫걸음 바다편 루어낚시 밑물편 이게 나온 거가 벌써 얘네들이 10년이 넘어 버렸어요. 그동안의 길고 많은 시간만큼이나 루어낚시가 아주 참 다양하고 멋있게 변해 버렸습니다. 진화해 왔습니다. 글만으로는 그 변화를 따라가기가 부족하다고 얼마 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으로 루어낚시를 느껴보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. zn cool 끝 cél준이